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올해 경기도가 가장 힘쓰고 있는 역점 사업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입니다. 하지만 서울 편입 이슈인 이른바 메가시티라는 큰 벽에 부딪히면서 북도 추진의 첫 단계인 주민 투표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대응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제가 와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반드시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의 성장의 중심을 만들겠다고 하는 방향입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 시작과 함께 쏘아올려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분리해 북부 지역의 행정자치권과 재정특례를 적용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북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과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민관합동위원회가 출범했고, 올해 3월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정부는 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동등하게 떡 하나씩을 고르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인구 68만의 제주도에도 떡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360만 도민들을 위한 떡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 북도 대상지는 고향과 양주, 남양주를 비롯해 한강 북쪽 10개 시군입니다. 지난 9월 김동연 지사는 비전 선포식을 통해 북도 설치는 대한민국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기 북부는 대한민국 신성장을 이끌 최적지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취소 설치와 경기 북부 대개발은 대한민국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받고, 또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을 포함한 특례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지난 10월 갑자기 터져나온 메가시티 서울 이슈. 북도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당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특별법 추진에 나선 겁니다. 경기도는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답을 초월해서 빠른 시간에 군도를 해야 하는 데 불구하고,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근에 있는 시군들이 다 서울로 가겠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실마리를 찾고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 모이기도 했지만, 총선과 함께 사라질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아주 개탄스럽고, 또 이와 같은 정치를 앞두고 하는 정치 쇼나 사기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돈은 부럽드시고.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짧은 시간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회동은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국회 임기 안에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해왔던 경기도. 지난 9월부터 행정안전부의 주민 투표 절차를 건의하고, 신속한 결정을 수차례 당부했지만, 행안부는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특별법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 12월 중순을 넘기면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김동연 지사는 굴하지 않고 담대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결정에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바람대로 내려지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네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대로 표류하게 될지, 또 다른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